오늘은 시험, 지난 일부 강의 때 제가 잠깐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믿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해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뭐를 시험하는 거예요? 충성하느냐? 정말 나를 충성하느냐? 그것을 시험을 해보자.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전능 하신 분이라고 할 때는 그 말은 사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시험 안 해봐도 아시는 분이지. 꼭 시험을 해봐야 내가 진짜 나에게 충성을 하는 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죠.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보고 결론을 내야 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본래부터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신다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2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써놨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어떤 사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해서 결국은 아들을 어떻게? 주시는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보고 뭐예요? 그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은 왜 주셨어요?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삭은 진짜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간이에요. 왜? 도저히 뭐예요? 인간이 만든 아기는 아닌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담은 백살이고 아브라함은 백살이고 사례는 경수가 끊어져지고 90살이고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아브라함과 사례가 만든 것이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남자아기로 태어났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왜요? 마리아는 남편하고 잡은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이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아내가 옛날 유대인들의 결혼 방법은 약혼이라는 게 없고 정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혼은 뭐예요? 약혼하고 정혼하고 완전히 달라요.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약혼이라는 건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끝내버릴 수 있어요. 약혼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진짜로 결혼할까? 뭘까를 탐색하고 약혼 기간이 한 6개월 내지 1년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뭐예요? 우리 파혼하자. 이런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약혼했다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혼 관계입니다. 정혼 정혼 맞죠? 잘 썼죠? 네. 이 정자는 무슨 정자예요?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약혼은 아니야. 정한 거야. 이미 정혼하면 뭐예요? 법적으로 안 해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혼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인들과 정혼할 것이라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뭐를 한 거예요? 정혼했어요. 정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그거는 법적으로 아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조건적 세상이기 때문에 약혼을 해야 돼. 그렇죠? 왜?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나 아닌 사람인 게 한번 보자. 이 사람의 조건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결혼은 너무너무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건지 조건하고 결혼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사람이 어쨌든 간에 뭐라 그래요? 그 정도 조건이면 됐다. 이렇게 조건하고 결혼해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와 결혼한다면 이건 고민이죠.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은 아무리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엄마가 물에 빠진 5살짜리 딸을 조건 없이 건조내듯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돼.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은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남자가 여자 집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여자 집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시간 좀 보내다가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를 한 잔 따로 포도주는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히브리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에서 이미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우리와 정혼하면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모든 제도를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제도는 누구를 누가 오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 속에서 살면 모든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그거를 제도화해 놓은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의 그 소위 율법 그러니까 결혼도 결혼법이에요. 결혼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포도주를 따러요.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는 남자가 포도주를 따랐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예수 그 남자가 포도주를 탁 따라와서 그 잔을 여자 앞에다가 탁 놓습니다. 그건 또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여자가 나이가 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자가 나이가 들었는데 집에 계속 있으면 그 여자가 아니잖아요. 여자는 누가 가서 구원해야 돼? 남자가 가서 구원해 가지고 데리고 가서 살림도 살고 아기를 낳고 그래야 여자의 삶이 시작하는 거지. 아빠하고 맨날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여자는 나이가 들면 집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해방되어야 돼. 그렇잖아요. 참 재밌는게 유대인들은 시집살이를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진도대로 말합시다. 포도주를 한 잔을 따라서 앞에 놓으면 이것은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피다. 약속의 피. 은약의 피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추레극기 24장 여기 보면 은약의 피니라. 뭐를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낭독해드리며 하나님이 발표하신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발표하신 모든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모세가 설명해가지고 보시면 모세가 신의 산에서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구하며 그들이 한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돼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말씀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기록한 그거를 뭐라고 불러? 은약서 은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은약의 책 책으로 만들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책을 은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율법 책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율법 책이라는 말은 은약 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 그 자체가 뭐니까? 은약 약속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도록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빛이 있어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명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빛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은 자리를 들고 못 걸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도록 병을 치유하였다. 치유하겠다는 약속이죠. 죽은 어린 소녀가 있어.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는 죽어 있다고 일어나라. 소녀가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어요? 없죠.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너를 살리겠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인간이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은약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나 은약은 그 자체가 무선적이다. 일방적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은혜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 은약이 은혜다. 은혜라고 부른다. 일방적 은약을 믿지 않으면 은혜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약을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 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준다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잘라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왜 안 받아서 못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아요? 안 믿어서 안 믿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면 아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할까 말까 누가 믿음이 좋나 이걸 다 체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게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결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안식교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 그거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그걸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이라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기쁘고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지. 너희가 이 명령들을 율법들을 잘 지키면 내가 다 조사해보고 얘는 아주 잘 지켰구나.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 보낼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 그 은약은 그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 버려? 짐이 돼 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마 하늘나라 가지 말까?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약 약속을 명령으로 오해시킨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 그래서 그런 율법 그것이 죄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또 죄와 사망의 법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약책 그리고 은약에 뭐를 보라? 피를 보라. 그래서 은약책이 있고 은약에 피가 있는 거예요. 은약책은 내가 내 아들을 틀림없이 피 흘리게 해서 너희를 구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은약책에 기록을 하고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소아 혹은 양과 염소온이 이런 것을 잡아서 그 동물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은약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런 식으로 죽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그래서 피를 봐라. 이 피를 보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 그렇죠? 율법 그 약속의 은약에 관하여 너희와 맺으신 뭐 은약이라 이 피가 이렇게 피 흘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피를 어떻게 해야 해? 이 피를 각 사람에게 뿌려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사람에게 뿌린다는 말은 그 각 사람은 죄인 아니에요. 죄인은 우리가 죽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흘린 피 곧 생명을 죽은 죄인에게 뿌려서 살리는 그런 약속, 그런 은약의 책이다 이 말입니다. 참 멋있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들 많아 신들. 모든 신들은 뭐라고 해요? 팔짱 딱 끼고 이 지구상에 오지도 않아요. 내가 하늘에서 잘 주시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켜. 그래서 나중에 심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명령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4살짜리, 5살짜리 딸이 물에 빠져서 지금 강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뭐라 그래? 헤엄을 치라고 헤엄을! 헤엄 치면 법 가르쳐 줄까? 내가 시킨 대로 헤엄을 치면 너는 살 거고 이런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남자가 포도주를 따라서 다 놓으면 이게 내가 흘리는 피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이다. 그거를 여자가 탁 들고 마시면 그걸로 정해져 버린 거야. 정혼이야.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탁 마시면 남자가 돈이나 이런 가치 있는 것을 그 여자 아버지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어떻게? 산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서 사망에 속해 있는 사단에 속해 있는 죄인을 값으로 산다. 성경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값을, 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를 뒤돌아보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면 여러분은 이미 값으로 값으로 지불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타이 말이에요. 이거 솔직히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그렇죠? 황당하기 때문에 뭐 없으면 못 믿는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자식이 미쳤나. 그 말은 뭐예요? 악령이 들면 35킬로밖에 안 나가는 여자가 86킬로라고 믿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역사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현실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 사요. 사고 그 다음에는 남자는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바로 가요. 가서 뭐 하러 가느냐? 집 지으러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혼인법은 집 지어야 돼. 집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 안 지으면 시집살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의 혼인법은 아니예요. 시집살이 아니고 집을 지어요. 집 지으러 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미 마누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위해서 마누라하고 아내와 같이 살집을 지으러 간다는 거지 마누라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결정하러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4장하고 완전히 배치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19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것은 무엇을 하러 가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최종 뭐하러 가셔서 최종 결정하러 가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교인들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항상 예수님이 지금 내 구원을 결정하고 있다고.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가르침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이미 남자가 따로 준 포도주를 한 잔 마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는 믿음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다시 올 때까지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올 때까지 조마조마 불안하게 살아란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란 말입니까? 그것이 확 다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일교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그의 아내가 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혼인법과 다르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혼인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나는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어떻게? 누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되면 어떻게? 와서 데려가서 거기 가서 최종 뭐를 한다? 최종 혼인잔치를 해요. 이제 신부가 아내가 돌아와서 실강 집으로 모여서 마침내 왔다. 그러니까 만식일교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가서 다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윤숙이가 진짜 착하게 잘 사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이 성품이 한 점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든 죄를 다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오윤숙이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 안식일교인분들은 그런 게 없으면 막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지금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아내가 되었다 그러면 막 산다는 거라. 여러분 여기 막 살 사람 소맘대로 보세요. 그렇게 됐다면 더 힘나왔나? 더 힘나는 거지. 나같은 이 부족한 것을 이미 아내로 삼아 주셨다고 그러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은 후에 삶은 새로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 막 산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도 기쁘지 않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게 기쁘고 감사하면 절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막 산다고 하는 말은 포도주 한 잔 딱 받아서 마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내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 왜 안 기쁘지 아세요?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기쁘지려면 그것이 믿어져야 해요. 그것이 믿어지면 성령이 그것을 믿어지도록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저보고 자꾸 이런 불평을 해요. 박사님, 뉴스타트 강의 때 안식일 교회에서 뭐가 틀린지 얘기 좀 하지 말래요. 안식일 교회를 비판하지 말래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왜? 이게 아차, 이게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 제가 그것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35년간을 안식일 교회에 충성을 한 사람이야. 아시겠죠? 이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것을 깨달았으니 다시는 이것을 헷갈려 가지고 그런 것에 속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모로 제가 안식일 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 대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래서 저는 안식일 교회 안에서도 옛날부터 이런 조사 심판이라는 가르침이 없는 줄 알고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 그래서 제가 가면 제일 이제 찬송을 무슨 찬송을 부르겠냐 그럴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Redeemed 라는 찬송입니다. Redeemed 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구속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에디가 붙으면 구속을 이미 받은 저보고 찬송가 하나 불러라 그러면 저는 이것을 불렀어요. 왜 이걸 불러요? 한국말 가사가 문제가 있어요. 제목도 Redeemed이고 영어로 하면 뭐냐면 Redeemed, Redeemed, Redeemed by blood of the Lamb 그러니까 그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Redeemed 구속을 받은 우리는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이란 노래예요. Redeemed, Redeemed, Redeemed by blood of the La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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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Lamb. 군밖힌 뭘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교회 가르침대로 따라가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자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했으니 아니요? 그런데 안식일교회 가르치면 했으니 아니야? 할 예정인이야? 그걸 믿고 있으니 힘이 안 나죠. 그것도 가사를 다 고쳐야 돼.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심판하고 계시니? 뭐 이렇게 가사를 바꿔야지. 날 구원했으니 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아직 교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도움이 되도록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교단을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지금 이야, 이거는 문제가... 이게 사람들이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은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때 이게 이제 문제라. 이게 진짜 같으면 힘 낳을까? 안 낳을까? 아, 진짜 같으면 진짜 같으면 암 안 낳고 죽어도 뭐예요? 뭐 괜찮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왕 이미 구원 받아가지고 나는 하늘날에 가도록 딱 뭐예요?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암이 더 잘 낳는다 이거야.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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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유전자가 더 잘 켜지죠.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말은 말도 뭐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봐도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이 신약을 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장세기 22장 안 읽어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세기 22절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말을 왜 이 야고보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을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장세기 22장은 무슨 소리예요? 이 글을 모르면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았어? 했어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아서 안 받았어? 안 받았습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사단은 예수를 시험을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면 시험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가라 라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시험하는 자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시험을 인간을 시험하는 자는 마귀요. 그런데 왜 이랬어요? 왜 창세기 22장 1절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이렇게 표현해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배울 때 하나님이 여자가 잉태의 고통을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가 준 게 아닌 것을 자기가 줬다고 그럴까? 그때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결국은 여자가 죄를 짓고 나서 잉태의 고통을 받는 것은 그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뭐가 변질됐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벌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것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울 왕 이스라엘 왕 제1대 왕 사울 왕이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져요. 패배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도망을 가게 됐어요. 간대 팔레스타인 군인이 따라오면서 활 쏘는 자가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제 활에 맞아 죽을 테니까 적국 팔레스타인 그 이방인의 손에 자기가 죽는다는 게 창피하다 이거야. 그래서 자살합니다. 아시겠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마음이 급해서 그 호위병에게 칼을 빼어 나를 찔러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위병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살을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죽였어요?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뭐라고 합니다. 사울에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여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신제판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였다고 여호와께서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이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은 이게 모순이죠? 역대상 10장 안에 그 한 장 안에 두 다른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모순을 발견하고 진짜 심각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밝혀야 돼. 그렇죠? 왜 이렇게 몇 줄 사이에 말이 달라져 버리냐 말이야. 분명히 자살했다고 써놓고는 또 하나님이 죽였대.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은혜로운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떻게 하려면 안 해. 그럼 하나님은 사울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렇죠?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누가 준 마음일까? 사단이 준 마음일지.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자기를 죽였는데 여호와 께서 죽였다는 말은 그런 사울의 자살도 누가 죽인 걸로 하겠다? 내가 죽인 걸로 왜? 걔도 결국 내가 이 지구상에 창조해서 내가 돌보다가 돌보다가 내가 좀 잘 이끌려고 그래도 내가 못했으니 그거는 결국 누구 잘못이다? 하나님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였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좋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온 식구가 그때 애들이 어릴 때 L.A.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쯤 가면 카탈리나 섬이라는 아주 이쁜 섬이 있고 L.A. 부자들의 별장이 있고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주말에 놀러 가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비싼 선글라스를 하나 샀어요. 그게 굉장히 비싼 거에요. 선글라스 치고는 그게 어디서 가서 샀냐면 영화 배우들이 사는 베블리 힐즈라는 동네 그 쇼핑센터 그 베블리 힐즈 에 있는 쇼핑센터를 로데오 가라 그래요. 베블리 힐즈 에 가면 로데오 길이 있어. 그게 요즘은 속초에도 있다고 속초에도 로데오 길이 있어. 그래서 거기 가면 이 세상에서 최고급이야. 제일 비싼 거에요. 영화 배우들이 쇼핑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비싸고 거기 가지고 본래 시내에 가면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비싼 300만원짜리를 샀어요. 선글라스 한 개 300만원. 저는 이 쌍글라스가 안 어울려요. 이상하게 그런데 그거는 제 얼굴하고 딱 어울려요. 제가 이야 이 쌍글라스 이거 참 잘 골랐다. 그날 쌍글라스를 끼고 탁 폼을 잡고 배를 타고 가니까 가판에 올라가서 난간에 탁 기저서 바다가 정말 멋있었어. 그런데 우리 둘째 딸 첫째 딸 하고 여년생이야. 둘째 살 다섯 살 먹은 딸이 아빠 좀 안아달래 바다가 안 보인대. 그래서 탁 안아서 바다를 보고 환호성을 올리고 그러다가 바다 다 보고 난데 딸이 선글라스를 보고 아빠 선글라스 멋있어. 그래 자기에게 한번 씌워보래요. 자기도 멋있는가. 그래서 다섯 살짜리한테 씌우려면 흘러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빼가지고 씌워줬어. 그래서 고개 돌리면 안 돼. 간신히 얹어놨는데 그 때 마침 그 언니가 우리 큰 딸이 얘를 부른 거야. 쑤 이쪽으로 봐봐. 왜? 바다 속으로 쌍글라스 뚫었어. 300만 원 날라갔어. 얘가 물에 빠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황당하고 그렇죠? 그 비싼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흘러가 제 얼굴을 한 번 보고 바다 한 번 보고 숨이 가빠진 게 아예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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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갑자기 귀여운 두 주먹을 쥐고 아빠가 가슴을 때리면서 아빠가 잘못한 거래. 아빠가 잘못한 거래. 아빠가 잘못한 거래. 아빠가 잘못해서 이 쌍글라스에 빠졌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막 울면서 막 때리는 거야.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왜? 내가 잘못해도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돌릴 것이다. 믿음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은 다 우리의 부족함을 자기에게 돌리고 십자가에 피 흘렸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딸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잘못 맞다. 아빠 잘못이라고 해야지. 성경이 사울이 자기가 말 안 듣고 자살한 것도 아나님이 자기 잘못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그래야 나중에 십자가가 설명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요. 이 아빠가 그 딸보고 네가 고개 돌리다가 네가 빠뜨린 거지. 왜 아빠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야 되면 그 아빠는 멋대가리 있어 없어. 하나도 멋대가리 없어. 그런 아빠는 꼰대야. 그렇죠? 그건 뭐가 없는 아빠야? 사랑이 없는 아빠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여러분도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서 조사를 해 봤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남았다.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표현을 저는 이거는 이성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표현은 아니야. 무선적으로 따지면 말이 돼? 감성적으로, 사랑으로. 사랑을 넣어서 해석하면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표현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감성적 표현이다. 맞죠? 감성적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이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이지만 아니에요. 사랑은 이성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 충분히 감성적입니다. 하나님의 감성적 표현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성이 없다면, 이 사랑이 없다면, 이성적으로 따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읽는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무선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성경은 이성적으로만 읽어 가지고는 혼란만 초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바로 왕에게, 에집트 왕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켜라! 해방시키라 켜라! 그 모세보고 그렇게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놓고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데 바로 왕이 네 말 안 들을 거다. 왜 안 듣는 이유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 말 안 듣도록 했으니까 말 안 듣도록. 세상에 그런 정신나간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세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랬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합리적이에요. 네가 그렇게 요청하면 바로가 들어줄 거다. 왜? 내가 바로의 마음을 들어주도록 했으니까. 그래야 되는 장면에서 바로 왕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래라. 그런데 안 될 거다. 왜 안 돼? 내가 안 되고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상하다고 안 느껴봤으면 여러분이 성경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은 글을 이상하면 보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건데 그거는 누구 말을 듣고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사단 말을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사단의 말을 들었는 것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를 위해서도 바로를 위해서도 자기의 잘못을 돌리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놀라운데요. 출애급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않더라. 바로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않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누구예요? 자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을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않더라. 이 말은 바로의 잘못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은 그런 면에서 놀라운 책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사단이 시험한 것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얘기가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야기이겠느냐 이것을 연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글자대로만 읽으면 성경은 여기저기 막 모순이야. 서로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뜻. 그래서 성경이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쉬운 것끝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생각을 쓴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죠. 하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땅의 생각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을 조건적으로 보니 이해가 돼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이 성경을 올바로 무조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1절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래나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